바쁜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하루 한두 끼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슬림바디 쉐이크에는 21가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걱정없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번거로운 다이어트도 이제 그만 우유, 쉐이크통 없이 슬림바디 쉐이크 하나와 물만 있으면 다이어트 준비 끝! 자, 따라해보세요 슬림바디 쉐이크 뚜껑을 열고 물만 꽂고 뒤집어서 바닥을 툭툭 그리고 흔들기만 하면 다이어트 준비 끝! 이제부터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하세요